안녕! NLTV 예주예요. 고체관절인형 2탄이 들어왔습니다. 머리 조금 했는데 어떠시나요? 좀 엉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딱 단정해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단정해졌어요. 혹시 이름이 있을까요? 예인. 제가 제일. 왜 예인이에요? 예주의 예, 인형의 인, 예인. 예주의 예, 인형의 인, 예인. 이게 면사포 같네요.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와. 우와. 다리를 펴야죠? 다리를 펴야죠? 응. 그런 키가 비슷해요. 이렇게 안 나. 그러네. 우리 스파이더맨만이에요. 더 많이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잠깐만요. 응. 더맨이 갖고 와볼께요. 응. 더맨이. 어머.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 네. 걔는 예인이. 발이 어디갔어? 아. 더맨은 별로 찍을게 없네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손동작도 움직여 보고 하면 참 좋을텐데요. 손동작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움직여요. 팔꿈치는 바깥으로 가야죠.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는 피크 매니큐어. 그리고 여기에 이런걸 다뤘어요. 티아라예요. 그리고 치마에 딸릉딸릉 진주가 달려있고 목걸이에도 진주가 달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발도 한번 볼까요? 발? 잠깐만요. 치마에 근데 끝에 이렇게 무슨 테두리 같은게 있어요. 이게 풍선이에요. 그러네. 스파킹이에요. 스파킹. 우와. 구두가 정말. 세어봐야. 서서 보게 다리를. 이렇게. 아니 아니. 신발을 보려고 하는거에요. 여기 앉히세요. 그냥. 여기요? 네. 여기 앉히고. 신발 빠졌다. 자. 자. 멈추고 다시 들어갈게요. 일반 인형. 일반 비비, 바비, 콩순이, 체리 그런 크기 인형이죠? 안돼요. 응. 안돼요. 안돼. 얘는 80cm구요. 얜 60cm. 얜 10cm. 10cm. 아니. 25에서 30은 될거에요. 아무튼. 아무튼. 엄청 크네요. 60cm면. 근데 얘가 특기가 있어요. 뭐에요? 이 가발을 벗기고. 그 하얀색을 벗기고. 뇌를 벗기면. 눈이 바꿀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눈을 안 샀기 때문에. 빼면 고장 날 수도 있어서. 아이 그거는. 해지마요. 여기에 눈썹이 진짜로 있어요. 진짜 눈썹처럼 이렇게 되는데.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오. 옆에서. 손 딱 가려서 보여줘봐. 아니다. 옷이 더. 낫다. 눈썹도 있고. 우와. 애주는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특기는. 씻기면 안돼요. 관절에 다 들어가요. 관절에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빼는데. 한. 물 빼는데. 한참 걸려요? 어. 이거 다 소개하면 좋은데. 언제 다 소개해요. 여기 있는거 너무 많아요. 뭐가. 이거. 저거는. 아니. 첫 방송에서. 다 소개했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잘 꿇이는 장난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